50세 이상 중에 골감소증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렇게 하십니다. 10명 중에 몇 명? 정답, 10명 중에 2명. 2명, 예, 좋습니다. 10명 중에 5명? 5명, 예, 좋습니다. 진짜요? 저 10명 중에 한 4, 5명 될 것 같아요. 4, 5명, 예, 좋습니다. 그렇게 많나요? 정답은 5명 맞습니다. 10명 중에 5명, 5, 3%? 10명 중에 5명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대안골대사학회에서 2023년에 팩트시트로 만들어낸 건데요.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인데 딱 보시면 여성의 경우에는 40발전 9%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내겠습니다. 남자. 남자.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는 별로... 저희는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여성분들보다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와... 생각보다 많네요. 남자분도 46.8%입니다. 남자도요? 골 감소증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골 감소증. 골 감소증은 남녀가 비슷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봐야 되는 게 골 다공증의 비율입니다. 오, 확 주네. 여성은 37.3%, 남성은 7.5%. 자, 그런데 골 다공증과 골 감소증이 왜 위험할까요? 골증. 왜 위험할까요? 자, 위험한 이유는 치명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치명률이요? 아니, 치명률이 뭐예요? 치명률은 어떠한 질환에 있어서의 사망자 수를 나눈 비율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고관절 골증 후에 1년 내 치명률, 사망률, 즉 치명률이 되겠습니다. 남성은 24.2%, 여성은 치명률이 15.7%, 남성의 치명률이 여성의 치명률보다 한 1.5배 정도 높습니다. 아니, 남성이 24.2%면 거의 10명 중에 2명꼴인데 보통 골 다공증 하면 여성들이 더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치명률은 남성들이 높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데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고관절 골증이 발생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더 나쁘고 많았습니다. 고관절 골증이 있으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누워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욕창도 생기죠. 그다음에 폐렴도 잘 생깁니다. 또 더 중요한 건 당뇨나 고혈압 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면서 합병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데 남성분들이 골절이 생기는 비율은 적지만 생겼다고 하면 그냥 하늘나라에 더 빨리 갑니다. 그러면 지키박사님, 저도 지금 건강하다고 자신하지만 나이가 들면 골 다공증이 생길까요? 우리가 젊어서부터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의 뼈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뼈가 만들어지고 나서 손상을 입거든요. 그러면 파골세포라는 세포가 막 흡수를 하면 뒤에 조골세포가 따라가서 뼈를 만들어주는데 1년에 약 한 10%, 10년 뒤에는 내 몸에 있는 모든 뼈가 한 번 싹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이 뼈 안에도 세포들이 참 바쁘게 살잖아요. 그런데 왜 10년 주기로 새로운 뼈가 생성이 되는데 그럼 왜 골 다공증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림을 한 번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남녀가 다 최대 곤량을 삶을 때에 가득 채웁니다. 그 다음부터 쭉 감소되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50대가 되면 완경기가 되면서 갑자기 골 감소가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느냐. 완경기가 되면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여성 호르몬은 파골세포가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잡아줘요. 어, 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파골세포가 자꾸 뼈를 흡수하려면 딱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역할을 못하니까 나와버리니까 파골세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뼈를 흡수시키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조골세포가 숫자도 적어지고 기능도 떨어져요. 만드는 건 시들시들하고 흡수는 빨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골다공증이 갑자기 확 생기게 됩니다. 보시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2023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가 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골다공증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107만 명이 여성입니다. 남성은 6만 5천 명이고 그러면 94% 정도가 여성이거든요. 그만큼 완경계에 접어드는 여성들이 급격하게 골양이 감소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많이 받게 됩니다. 선생님, 제가 젊었을 때는 사사사이즈 엄청 말랐었거든요. 그게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속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 사람은 골다공증에 잘 걸리고 뚱뚱한 사람은 골다공증은 안 걸리는데 관절염에 잘 걸린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뚱뚱한 사람들은 뼈 무게가 많이 나가요. 왜 그러냐면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뼈가 이렇게 걸을 때마다 뼈가 다져지거든요. 또 하나, 이 피하지방에 있는 에스테로겐, 파골세포의 기능을 딱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튼튼합니다. 그러면 뚱뚱한 사람이 골다공증이 잘 안 생긴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역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뚱뚱하면 만성염증을 앓습니다. 만성염증을 앓게 되면 뼈가 약해지거든요. 또 그리고 넘어지면 날씬한 사람들은 살짝 넘어졌다 살짝 일어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넘어지면 내 몸무게가 내 뼈를 눌러요. 그러면 골질이 더 잘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과체중은 잘 넘어지기도 하고 골질도 잘 생기기 때문에 또 안 좋습니다. 그러면 답 나왔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사 되셨군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저는 골다공증으로 다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중요하죠.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드셔야 돼요. 그러면 요즘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저희가 삼시세끼 식단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최진선님의 식단이에요. 아침에는 커피랑 과일류 드시는 것 같고요. 점심에는 한식으로 정말 건강하게 챙겨 드시네요. 단백질도 많고. 맛있겠다. 저녁 때도 먹고 잡곡밥에 반찬들도 굉장히 건강한 것들인데요. 문제가 있을까요? 큰 문제가기보다는 제 눈에 한 두 가지 정도는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게 보여요. 제일 먼저 단백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요? 계란도 있고 두부도 있고. 두부나 두부 이런 것들은 칼슘이 많습니다. 잡곡밥도 칼슘이 많고요. 그러면 칼슘이 흡제되는데 우리 뼈 안에 칼슘이 저장되려면 단백질이 단백질에 가서 칼슘이 붓거든요. 그런데 육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네요. 고기 반찬이 없네요. 고기 반찬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기 왜 안 드세요?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유가 있었네요.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좋아하지는 않아서. 얼마나 드세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좀 부족합니다.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문제점은 뭔가요? 우리가 차 한 잔 하면서 대화를 한 번 해보시죠. 차 준비됐습니까? 차 좀 주세요. 차요? 네. 지키방사님이 쏘시는 거니까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저도 진짜 먹고 싶었는데. 이거죠. 한여름에는 아이에요. 아, 시원해. 생활습관 중에서 진선님께서 드시는 커피가 아마 골다공증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커피가요? 이것도 드세요, 이것도 드세요, 이것도 드세요. 아니, 왜 커피 드시면서 그 말씀하세요? 어쩐지 선생님은 안 드시더라. 정확하게는 커피가 아니고 카페인이 문제입니다. 카페인. 우리가 커피를 많이 드시면 몸속에서 카페인이 빠져나가면서 칼슘을 달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에게는 커피를 주신 거죠? 디카페인입니다. 아, 그랬구나. 디카페인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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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그래도 안 드실 수는 없잖아요. 네. 하루에 한 잔씩 다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